친화하는 K-POP 한류일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아쿠 아린 수빈입니다 네 예금주 여러분 환상의 나라 뮤뱅 알린 도시인 걸 환영합니다 네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날에는 놀이공원이 딱이죠 이렇게 귀여운 머리띠와 또 귀여운 곰돌이와 또 맛있는 간식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아린씨 혹시 들려요? 뭐가요? 이제 곧 뮤뱅 아일랜드로 가는 열차가 출발한대요